베드로 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이와 같이 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란이 무엇과 같다는 말입니까? 문맥상 2장 23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고 권세 있는 왕을 존경하고 그에게 복종하며 종들이 모든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복종하는 그 이유와 같습니다.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에 반발하거나 모욕으로 되갚거나 위협으로 반격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와 동일한 선에서 말하는 복종입니다. 오직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와 일치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하는 복종입니다. 이와 같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셨던 것 같이 아내들도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자유롭게 행하되 자유를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내된 여자들에게 홍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남편을 골라서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이 그 남자에게 복종할 수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남자와 결혼한 여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여자의 복종을 유도하는 그런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는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고 참으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복종할 수 없는 남자와는 여자는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언제나 여자에게 먼저 홍기를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인간에게 최초로 접근해 왔을 때 여자에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이브의 범죄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실 때 이브에게 먼저 홍기하셨습니다. 에베스소 5장에서도 아내들에게 먼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홍기하십니다. 골레스소 3장에서도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라고 여자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라고 그 다음 절에서 남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여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에게 홍기를 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뭔가를 홍기할 때는 항상 여자에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자에게 홍기를 합니다. 부모와 자식들에게 홍기할 때도 자녀들에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비에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골롯에서 3장을 보더라도 먼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에서 아비드라 너희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에베스소 6장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4절에서 너희 아비드라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홍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그 다음 아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종들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을 먼저 홍기하고 그 다음에 주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에게서 아비들에게로 종들에게서 주인들에게로 이렇게 순서를 밟는 것이 성경적 질서입니다. 그래서 왜 남자들보다 여자들을 먼저 홍기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소시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마음에 그렇게 저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자라고 해서 좋아하고 뻐길 필요도 없습니다.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과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을 홍기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과 관련해서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 그분의 뜻 그분의 계명과 관련지어서 이런 말씀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베드로저서 3장 1절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그들을 얻고자 하신다는 주님의 뜻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골롯에서 3장에서도 그것이 주안에서 합당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댐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린댐과 같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홍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들과 아비들 간의 복종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종들과 주인들 간의 복종과 자애로움에 관한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모든 도덕적 규범에 있어서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서 확고히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밀하고도 질서정연한 성경 진술의 짜임새가 아주 인상이 깊습니다. 이렇게 훈계하는 목적은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말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저항할 것은 없습니다. 그 남편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자상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분의 자애롭고 진솔한 모습을 발견하고서 여기에 그리스도인은 미소로 호응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행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conversation입니다. 이는 어떤 도덕적 관념이나 윤리적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생활에서 눈에 보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실제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실제적인 생활태도입니다. 실제 생활태도입니다. 실제 생활태도는 누구나 볼 수 있고 주위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활동성을 갖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행실 즉 conversation이라고 말합니다. 행실은 눈에 보입니다. 그들이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간념은 사람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생활태도로 드러나는 것은 주위 사람들이 누구나 보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떠드는 것이나 귀로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 없는 행실은 들으려 해도 귀로는 들을 수 없고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해서 그에 따라 영향을 받는 생활태도입니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말 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하미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구원받지 못한 남편들 때문에 고민 상담을 할 때 대부분의 목사들은 이 구절을 읽어주면서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러커마 목사님께서는 이 구절이 사용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아랫절에 베드로가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를 이뤄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구원으로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절을 적용하게 되면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남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구원받지 못한 남편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아내가 구원받지 못한 남편의 혼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기를 바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남편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는 남편의 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뭔가 그 남편이 잘못되어 있을 때 아내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래서 남편에게 반대 의사를 갖고 있을 경우에 아내가 어떻게 하면 그 잘못된 남편을 바로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더러 자기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거짓말을 요구했습니다. 사라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지금 남편이 잘못되었을 때 아내가 그것을 알고 있고 또 어떻게 그 남편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다루는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애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아내 사라 미모 때문에 이집트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아내를 탈취당할까봐 아브라함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자기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고 말하기를 이 여자가 그의 아내라 하고 그들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라 내가 부탁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안전할 것이며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더라 자 이런 말을 들은 사라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더러 거짓말을 하라고 이 양반이 아주 단단히 잘못됐군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편 아브라함의 생각에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사라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요구에 순종했습니다. 사라는 남편이 명백하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가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짓말이라도 해서 생명을 구하려면 남편의 절박한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러크만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즉각 개입을 하셨습니다. 위기 일발 직전에 개입을 하십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역병들로 재앙을 내리시니 사라는 바로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이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꾸며야 될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라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명령에 거역하지 않고 복종했던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즉시 개입하셨고 그들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라는 파라오에게 당하지 않았고 아브라함도 아내를 무사히 되찾았습니다.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파라오에게 위협을 가하셨습니다. 내가 사라에게 손을 댔다가는 너는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다. 이 말에 혼비백산한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크게 원망하면서 질책합니다. 내가 내게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내가 그녀를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그러나 사라는 파라오에게 혼나지 않았습니다. 혼이 난 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라는 남편에게 복종했을 뿐이기 때문에 파라오는 그녀를 남은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무라야 할 사람은 아내에게 부당한 거짓말을 시켰던 남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파라오에게 질책을 받고 이집트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파라오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그대로 갖고 떠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상의 손신은 있지 않았지만 아내의 사라 앞에서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떠나 베데를 향하여 이동하다가 처음 장막을 쳤던 곳까지 되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재단을 쌓았던 자리인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들의 말 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 남편들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말 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의 남편 아브라함을 얻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여기 1절에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된 여자가 성경에서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한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 첫 번째 애는 이브였습니다. 이브는 금지된 열매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워 먹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담을 꾸짖으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내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서 인류에게 최초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타락했고 엄청난 죄의 결과가 초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은 아내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만 한 경우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요구했고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할지 듣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덜어 아내의 말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숭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있는 광경을 사라가 보고 발끈한 것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달려가서 하갈과 그의 소생을 내어 쫓으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정으로 인해서 내 눈에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 있어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라. 이는 이사간에서 난자가 내 씨라 불릴 것이며 성경에서 남편이 아내의 말을 꼭 들었어야만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빌라도입니다. 재판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있던 빌라도에게 아내에게로부터 전갈이 왔습니다. 당신과 그 의로운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것으로 고통을 받았나이다. 이런 전갈이 있기 전에도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더욱더 두려워하면서 마음이 아주 편치가 않았던 참입니다. 그런 와중에 아내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좋지 않은 꿈을 꾸었으니까 그 의로운 사람을 놓아주라는 전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겁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예석하게도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지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했던 의로운 사람을 처형하는 그런 오명을 영원히 남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어느 때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하고 어느 때 듣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어떤 논쟁이 있을 때 아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이것은 아내가 절대로 옳고 남편은 절대로 틀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남편은 아내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꾸며대면 사람이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심 중에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낸 말은 전혀 위력을 갖지 못합니다. 변계된 성경이 권위를 갖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판 역본들을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속기는 하지만 그 말들이 절대 진리이고 최종 권위이고 여기에 두려워할 만한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변계된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말 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아미니 남편의 구력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아내들에게는 표면상으로 이 구절처럼 든든해 보이는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핵심을 제대로 보면 이 구절을 잘 소화해내지 못한 데서 나온 생각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남편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아내들에게 이 구절을 무턱대고 들이대면 신실한 그리스도인 자매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여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주기보다는 다른 숨은 의도를 가지고 그 여자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할 생각이라면 함부로 이 구절을 들이대고 책임을 아내들에게 몽땅 다 덮어 씌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아내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그 생활이 경건하고 모든 점에서 모범적인 아내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실제로 남편의 구원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아내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들에게 이 구절을 들이대면서 당신의 행실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남편의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이 구절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태어난 여자들에게 설교할 때 사용하기에 좋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교회 목사들은 이런 여자들을 향해서는 이런 설교를 잘 하지도 않고 이 구절을 인용할 줄도 모릅니다. 당신 행실을 보고 남편이 마음을 돌리도록 노력하세요. 이런 말을 하면 여자들에게 상처를 줄까 봐서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행실이 남편을 올바른 길로 돌이킬 만큼 훌륭하지가 못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여자들이 화를 낼까 봐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이야기는 입 밖에 꺼내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말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는 이 말씀은 남편의 구원 문제를 놓고 전혀 걱정하는 기미가 없는 아내들에게는 반드시 읽어줘야 할 구절입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경우에서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의지가 내비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남편이 있는 그리스도니라 해도 어떤 잘못을 자행할 때 아내로서 먼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강구해야 합니다.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라면 이 문제 역시 먼저 하나님을 의탁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로서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 복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온 복종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복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남편에게 불 복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 복종뿐 아니라 남편의 반발만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시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 교절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행실로 인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고자 함이라는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들을 아내의 행실로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겨오고자 함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의 말 없는 행실로 인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성경에서는 이는 혹,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인이라고 서술했습니다. 혹시라는 원문에도 없는 혹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의 무도를 흐려놓았고 아내의 행위로 혹시 구원받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엉뚱하게 돌려놓았습니다. 여기서 말 없는 행실이라는 것은 말이 없다 이 말은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내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잔소리입니다. 온유하고 고요한 영어로 속사람이 단장된 여자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속성입니다. 2절 이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보미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행하는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본다는 말입니다. 아내의 정숙한 행실을 남편이 두려움 가운데서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내의 정숙한 행실을 남편이 본다는 말입니다. 또 아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지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6절에서는 사라는 아브라함이 요구했던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복종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아내가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남편들이 아내에게 억박지르고 위협을 가하고 꼼짝 못하게 압력을 넣게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내들이 복종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거짓말인지 확인해 보고 싶으면 여러분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내가 무섭지? 이렇게 물어보면 아내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거의 100이면 100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협박을 하고 압력을 가하고 아내가 겁을 먹어서 우울증에 걸려 마음의 평강을 잃은 채 하루 종일 불안해하면서 집안을 보살피지도 못하고 아이들 양육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아내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겁을 먹고 억눌려 지내다가 결국 병원에서 시름시름 앓다 보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엉망이 되고 가정은 가정대로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면 남편은 더욱더 아이들한테 짜증을 내고 아이들은 점점 더 비뚤어지고 온 집안이 허물어지고 결국 비극을 맞게 됩니다. 이는 아내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들을 붙잡지 않은 데서 초래된 결과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아내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귀한 말씀들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성경을 잘 읽지도 않고 그 말씀들을 믿고 꽉 붙잡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비극적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치가 아내가 아닌 일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스스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짐을 죽게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죽게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라. 성경은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도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익하게 되지 않도록 이 말씀들을 굳게 붙잡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남편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해도 이 말씀들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 결코 허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들을 꼭 잡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두려워해서 자신을 죽이면 죽일수록 그런 사람은 남편을 더욱더 난폭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에게 대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대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비극과 파탄을 더욱 부추길 뿐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되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복종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정숙한 생활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 아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룩한 민족이오 독특한 백성다운 여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아내들입니다. 아내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남편들로 하여금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서 아내들에게 던져주는 홍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구절은 아내의 말 없는 정숙한 행시를 보고 남편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대 역본들은 모두 다 이 구절을 이렇게 고쳐놓았습니다. 이는 이 구절의 말씀의 핵심을 올바로 보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심지어 리빙 바이블에서는 에이바르고 순수한 너희 품맹을 보고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고쳐놓았습니다.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다른 역본들 역시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3절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여기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아주 비난받을 만한 아주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옛말의 여필종부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남자들만 있는 자리라면 모르겠는데 사적인 자리에서 여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 데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하고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남성 우월주의자라는 그런 호된 비난과 섬뜩한 눈흘김을 받을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그나 성경은 여기 골로세서나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자먼에서 이상적인 여성형에 대한 아주 훌륭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아내를 루비보다 훨씬 가치있게 기술하고 있는 자먼 31장은 딸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딸이 한 번쯤은 읽어보기를 원하는 그런 구절을 드릴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들이어서 여기에 있는 몇 구절을 한 번 인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가치있느니라 그녀의 남편의 마음은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나니 그가 탈취할 필요가 없으리라 그녀가 평생 동안 그에게 선한 일만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리라 그녀는 자진하여 양모와 아마를 찾아 손수이라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밤이 세기도 전에 일어나 가족들에게 음식을 주며 여종들에게 목술을 주느니라 그녀는 숙고하여 밭을 사며 그녀의 손의 열매로 포도온을 만들고 허리를 힘껏 동이며 팔을 튼튼하게 하느니라 그녀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이겨나여 밤에도 촛불을 끄지 않고 자기 손을 물레에 갈하게 두며 자기 손으로 손뭉치를 잡느니라 그녀는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나니라 정령 빈궁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느니라 눈이 와도 그녀가 식구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할 것은 그녀의 모든 식구들이 주홍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수놓은 직물로 덮개를 만들며 자주색 비단 옷을 입고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노들 사이에 앉을 때 성문 안에서 알려진 사람이 되고 그녀는 세마포로 옷을 지어 팔며 장식들을 상인들에게 넘겨 주느니라 능력과 종기가 그녀의 옷이 되나니 그녀가 다가올 때 기뻐하리라 그녀의 손의 열매에서 나는 것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 자신의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하라 성경이 기술하는 이상적인 여성형은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이며 현숙한 여인이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여인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말씀들을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성경의 여성관이 남성 우울주의자로 생각이 된다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여 어린 양의 아내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여기서 치장이라는 말은 장식물을 지나치게 몸에 걸쳐서 사치스럽게 모양내는 것을 말합니다 각가지 비싼 장식물로 지나치게 치장하는 사람들은 내면적 결핍이 있거나 자신의 결핍을 다른 것으로 감추어 보려는 본능적 욕구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면적인 결핍이 없는 사람들은 정결하고 수수한 옷차림을 좋아합니다 몸에 치렁치렁 쓸데없이 걸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현숙한 여인이라면 이런 말에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절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니라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란 성령으로 태어난 내면의 영적 자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듭나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내면적 새 사람, 속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이 속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값진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도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여러분 속사람을 단장하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단장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온유하고 고요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속사람을 보십니다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양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는이라 겉사람은 썩어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사람도 현명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을 결코 외모로 보지 않고 속에서 겉으로 은은히 배어 나오는 속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법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참가치는 내면에 있지 겉에 있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순수한 내면의 영적 상태가 반영되어 나오지 않은 채 겉으로만 치장되고 가장된 외모나 태노는 진짜가 아니고 저속하고 무가치합니다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유하고 고요한 영을 가진 사람은 쉽게 속상해하거나 웬만한 외부적 영향에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압니다 이렇게 속사람이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되어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도 쉽사리 발설하지 않고 입을 다묽니다 입을 다물어도 내면적 갈등을 일으키거나 몸을 뒤틀거나 조미쑤셔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거나 외부의 압력으로 제지당할 때는 견딜 수 없는 좌절감에 빠져서 마음이 동요하고 미칠 것만 같아서 안색이 바뀌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지만 그 속은 소용돌이치고 있기 때문에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속에 있는 말을 내뱉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잔소리가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남편과도 끊임없이 다투게 됩니다 아내의 지나친 잔소리는 남편을 폭군으로 만들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 남자는 잔소리를 잔소리로 맞받아 치는 재주가 별로 없습니다 가끔은 남자들도 말로 받아 치는데 기술이 능숙한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말에 있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여자의 이러한 잔소리들은 남자들의 폭력성을 부추기게 됩니다 7절에서 성경은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의 잔소리에 대해서 아주 질색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의 한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내의 잔소리를 피해서 지붕 꼭대기 한 모퉁이에서 잠자리를 펴는 것이 더 낫다면 이런 아내는 남편이 동네 사람들에게 망신당하는 꼴을 즐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잔소리로 남편을 괴롭히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만드는 아내는 남편의 뼈를 썩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멸류관이나 수치를 끼치는 여인은 그의 뼈를 썩게 함과 같으니라 현숙한 아내는 남편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멸관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아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속사람을 단장하고 정숙한 행실로 남편을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남자들에게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되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따라서 말입니다 5절 예전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자신들을 단장하였느니라 자기 남편에게 순종했던 예전의 거룩한 여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였고 그 순종으로 자신들을 단장하였으며 이는 남편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여인들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거짓말을 요구했던 남편에게 사라가 아무 말 없이 왜 순종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순종의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라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큰 진리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겉으로 보기에 남편이 잘못되었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 잘못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 일을 사라가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현숙한 여자로서의 여러분의 행시를 뒷받침해 주기 때문입니다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복종했던 것과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루여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그리 쏘인 아내들에게 남편을 주라고 부르라고 요구한다면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들의 지도자여 가정의 으뜸이며 가족의 머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아내들이 남편을 주로 부르는데 그리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동양의 여자들은 남편을 주인 양반 또는 주인님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내 앞에서 그 남편을 지칭할 때 당신의 남편이라고 하기보다는 주인어른 이렇게 불렀습니다 동양에서는 성경을 알기 전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문화가 뿌리 깊다는 서양의 여자들은 이런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요즘은 서양 뿐만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알아야 할 한 가지는 자신의 남편이 높임을 받아야 자신도 높임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들이 자신의 남편을 주라고 부른다면 아내들은 그 주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이 하인 같은 존재라면 그 아내들은 하인의 아내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는 것입니까 사라는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거짓말을 요구했을 때도 그녀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을 텐데도 말입니다 파라오가 자신을 강제로 아내로 맞아들이더라도 남편인 아브라함이 모른 채 하고 구경만 하고 있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한 여자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라는 남편의 요구에 복종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참으로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라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룩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판단을 잘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아내에게 잘못된 요구를 했지만 그리고 남편의 생각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사라는 그의 요구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시리라는 것을 사라는 알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사라의 믿음이 아브라함 보다 훨씬 신실하고 순수하고 온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좋은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남편에게 복종할 줄 안다면은 여러분 역시 영적으로 사라의 딸들 가운데 하나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훌륭한 여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은 아브라함 만큼 좋은 아내를 가진 남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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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